이종옥씨가 아부왕 함께 한다고 했던 식디가 최고로 잘생겼어요. 이종옥씨, 드립! 아주 그냥 센스가 좋아요, 이종옥씨. 이준호씨, 팀장님이랑 축구하는데 페널티킥 일부러 먹혀봤네. 이게 근데 운동신경이 있는 사람들은 이것도 되게 기가 막히게 연기를 잘하는데 운동신경 없는 분이 하면 되게 철형하고 슬퍼 보일 때가 있거든요. 부디 그런 경우가 아니길 바랍니다. 이해정씨가 안녕하세요, 이소룡입니다. 아부! 아부 해주셨네요. 이해정씨, 드립! 이야, 이거는 진짜 있을 법한 일이어서 너무 슬퍼요. 6299님, 사장님 차 바꾸셨다 그래가지고 대신 고사 지내드렸습니다. 막걸리랑 머릿고기랑 이렇게 사가지고 바퀴에다가 막걸리 뿌려드리고 이렇게 하셨구나. 아이고, 아이고 무슨 마음인지 다... 6299님, 드립! 김승용씨, 대쪽같이 살았어. 아부사연 없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재밌지, 김승용씨? 드립! 6367님이, 부장님 실례가 안된다면 휴대폰에 아버지라고 저장해도 될까요? 아이, 좋네요. 아, 좋아요, 좋아요. 아, 이게 또 상사가 또 자연스럽게 좋아할 만한, 약간 부명 스타일인데요, 이거. 6367님, 드립! 약간 좀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재치있게 좋았어요. 1507님, 회의 때 과장님이 방귀 뀌고 당황하시길래 제가 낀 척했습니다. 뭐, 무슨 옛날에 무슨 드라마의, 그죠? 선생님! 제가 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했습니다! 뭐, 이런 약간 우정, 그죠? 과장님이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고마워하셨겠네요. 1507님, 드립니다! 2054님, 검은정장에 흰 양말을 신은 부장님께, 우리 과장님께서 이러시더라고요. 이야, 마이클 잭슨만 소화할 수 있는 흰 양말의 검은정장, 부장님이 소화하시네요! 멋지십니다! 아, 이 꼴 뵈기 싫어. 이광호사님, 네, 좋습니다. 드립니다. 네, 좋은 사연이었습니다. 이주연씨가, 오, 야, 이것도 진짠데. 부사장님 딸 싸이 흠뻑쇼 가는 게 소원이라 그래서 대신 티켓팅하다가 눈물 날 뻔한 적 있어요? 이번에도 해달라고 합니다. 이야, 이거 진짜 리얼이네요. 슬프네요. 네, 이주연씨. 2745님, 부장님 취향으로 닭곰탕집으로 회식을 갔는데, 아, 역시 부장님 음식 고르는 것도 전문가 수준이라고 지켜세웠습니다. 6443님, 사내모임에 갔는데 과장님 아내가 전여친이었어요. 뭐야,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재밌어? 전여친한테 90도로 인사해요. 오! 야, 들으셔서 지금 제대로? 사내모임에 갔는데 과장님 아내가 전여친이었고, 전여친한테 90도로 인사하셨대요. 떡짓은 두 개 드릴 수 있나요? 6444님, 드립니다. 이야, 이거 슬프다. 6847님, 이사님이랑 식사를 하는데 보쌈 10점에 만 원짜리 한 점 집으며 천 원 들어갑니다. 아, 이게 뭐지? 박민영님, 저희 부장님은 정년을 앞둔 분께 형이라고 불러도 되냐고 해서 다들 경악을 했는데 그분은 좋아하시더라고요. 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정년을 앞둔 분께 했으면 이거는 우정의 리얼이에요. 뭐 일주일 남았는데 뭐.